1,800,000원 반갑습니다!!! 얍아완들을 반하기밤닿아!!! 반갑습니다!!! 귀이 아파 존나 어우씨봐 존댓 뻔했다 어.. 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뭔가 괜찮죠 여러분들 이제 목소리가 작게 들리죠 이게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뭔 효과냐 아무튼 자 오늘 아이저 리버사드로 활약했습니다 4개 방송을 했는데 애새끼들이 4개를 뭔 룰을 막 건들라고 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저 말고 다른걸 해볼까 그리고 아이저 말고 카인 카인은 되게 많은 매력이 없어졌는데 주다스 주다스 막 다 안했나? 아니야 물음표 하겠습니다 물음표 물음표 하겠습니다 야 걱정마 물음표라도 충분히 깰 수 있다근 자 일단 물음표는 어이야 이게 무슨 효과더라 이게 이게 스탯적인 그런 효과도 있었던걸로 기억하는 거 아닌가 돌려보겠습니다 돌리면 아이템 갖고 시작하는데 아 이상한거 갖고 시작하네 석화 돌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탯의 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스타트 하도록 그러다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일단 똥은 꾸준히 싸야됩니다 오케이 바로 테크 또 똥 쏴줍니다 그렇지 안좋아요 야 그거 좋아 어? 물음표의 장점은 바로 그거죠 이게 체력이 그 뭐야 빨간 하트가 없다 보니까 아 물론 확률이지만 그래도 그냥 기본적인 체력이 있는 캐릭보다는 악마밖에 더 자주 갈 수 있겠죠 자 갑시다 오케이 여기서 먹어주고 바로 레디 고 레디 고 오케이 관통이기 때문에 손스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빨리 죽어 이빤 가사리야 튀지라가 튀지라야 미랄야 딱딱딱 헤헤헤헤 저 아주 완벽합니다 짝동으로 길막해주고 오 피하네요 저 어어 위험해 위험해 헤헤헤 과연 뿌얏 씨발 씨발 아니 아니 사전거래야 미라니 사전거래는 애초에 폴이라구 에이씨 갑시다 뭐든 나대나 컴퓨터 하시죠 그걸 왜 합니까 그거 어차피 명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 메탈하고 싶은데 할 명분이 없네 그래 나대나 컨텐츠 하자 똑같은거죠 저는 그런지는 않답니다 자 일단 가둬두고 나머지 잡자구요 어 잠깐만 왕한테도 안맞은데 이런 똥찌끄러기한테 쳐맞으면 저 밑에 뭐야 아 자꾸 이거 이상한거 뜨냐 이거 자 널 죽이길 위해서 간다 제가 옛날보다는 그건 있어요 옛날에 파밍을 되게 잘했는데 요즘은 파밍 제가 못합니다 아이씨 자 어그로 괜찮아요 어그로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괜찮은 덱으로죠 옛날에 덱으로서 그렸는데 나쁘지 않아 오케이 돈 먹어주고 갑시다 이런 먹어주고 이런 이런 어 럭업 좋습니다 아마 원래 이게 럭이 되게 안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캐릭터가 그죠 물음표가 럭이 안좋은 캐릭터로 근데 진짜 안 좋네요 어떻게 폭탄 하나가 나왔냐 조심해야됩니다 그렇 어 그렇지 야호 갑시다 오 폭탄이 없네요 아 저기 뭐더라 깜빡해버렸네 저기 저기 무슨 효과가 있었지 그렇죠 제가 파밍 5직에서 원팜에 찍은 그 사람 맞습니다 자 일단 어그로는 쟤한테 끌리기 때문에 엥 쟤 미싱노 맞았나 쟤 미싱노가 맞았나 오케이 이게 다른 캐릭의 장점은 다이스에 집착 안해도 됩니다 단점은 다이스가 없어요 흐흐흐흐 자 갑니다 오케이 아 손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관통은 초반에 관통 그러니까 관통은 초중반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최고의 옵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아요 악마방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이제 체력 나오고 악마방 적절하게 나오면 되겠죠 악마방에서 팩트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팩트나왔으면 좋겠네 팩트나왔으면 좋겠네 좋았어 먹어줄거 완벽한데언 시발 오오 나이스 시발 일단 이거 먹을거야 밑에꺼 밑에꺼 먹어서 계속 스페이스볼 누르는거야 아 솔직히 똥보다 괜찮을거 같은데 왼쪽 먹을까 아냐 이거 먹어줘 이거 먹어줘 오우 좋겠뻔인다 이거면 소울아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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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하하 괜찮아 상점이 있으니까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아니 나쁘지 않아요 낚인게 아니고 진짜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저 하 겁있는 아니 이거 자 여기서 여기서 소울아트 두개 나온다 나와주세요 되요 까아아악 김문쯔 좋습니다 스페이스볼 일단 액티브 아이템으로 뭔가 괜찮은걸 먹어줘야되요 오케이 정말 최고의 짱짱 선택으로 됐구요 왼쪽 반납 가겠습니다 어하아 뿌 돈 일단 똥 다 뿌십시다 1원은 소중합니다 그렇지 이런 이런 1원 1원 그렇지 아 근데 폭탄이 많이 없네요 폭탄하는 상황에서 저기 뭔가 폭탄을 먹어야될 것도 같고 마스터키도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가자구요 그리고 악마방을 악마방 아이템을 먹어서 다음에 뜰 때 악마방을 나오게 해야되요 앙걸음 천사방 나옵니다 자 내려갑니다 어이터스 자 여러분 추정하시고 제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가자구요 어 아니 여태 운이 안좋았는데 지금 방금 썰어트 두개 나왔다고 운 좋다는 사람으로 표현 표현하긴 좀 하지마세요 저 언제까지 운 좋은 사람으로 뭐라갈거야 어 운이 정말 좋았으면 오케이 남냠 운이 완전 좋았으면 지금쯤 어 뭐 역탄들고 갔겠지 그리고 악마방에서 팩트랑 이렇게 다 아쿠핏에 만들었겠지 지금 어 기아 인케ığ들 맨날 좋아요 어, 다행이에요 어어 안 돼! 오오! 샤샷! 맞길 잘했고 어, 잠깐만 침착해 뭐등어가 침착해 그렇지 침착해 그래훼즈는 별로야 근데 전에도 별로였어 아 여기도 가야되 체력손모가 심하네 좋아 오 whenever 오케이 아 좋습니다 벅탄나왔군요 얘가 아마 주동에서 터지나 얘가? 어어씨 어어어어 오케이 에잇 뭐지? 오케이 자 일단 칼방에서 더블 따닥도 좋긴 한데 체력 일단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케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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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야데안 어어어어 공손아 오케이 지금 스탯에 영향을 주는 아이템들 아 정말 좋아해요 안내가서옷 시발 살만한게 없네 자 일단은 아 고민되네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가 죽어 스페이스박 오오오케이 자 한번 가겠습니다 저기서 100% 악마방 나오면 게임 끝 100% 악마방 나오면 게임 아 끝 게임 끝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냐호우야호우 오케 구피머리 하나 하나 줍니다 아 아주 좋아요 자 구피색 이렇게 하나 챙겨갑니다 그래 야 다일 수가 없으니까 뭔가 쫄깃쫄깃하네 좋아 오우 조심해 조심해 데미지가 아무것도 없어서 어 이불어 이런게 있었어? 이불어? 좋아 어허 좋았어 빨리빨리 뒤지라고 이뻐드렁니야 좋았녕! 야 이걸 들고.. 야 뭘 들고 갈까? 구피머리는 솔직히 도움이 되긴 되는데 이것도 도움이 되긴 되는데 아 고민되네요 아아 야아아 고민되네요 이게 생명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구피 그래 일단 데미지가 구피 머리를 들고 가겠습니다 또 이게 액티브가 하나기 때문에 들고 갑니다 아 일단 왕끼고 여기 한번 가볼게요 갈 수 있으면 가자 아냐 아냐 이거 들고 갈게요 데미지가 많이 꾸지니까 방 돌려면 오케이이 다헤엣 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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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어 위험해 왜 이렇게 위험하지? 왜 이렇게 위험한 것 같지? 오케이 아 이거 첵깍고 존질걸 아 얘 잠깐만 얘 좀 죽이기 까다로운인데? 얘 언제 혈세포를 쓸지 몰라서 쟤 앞으로 가 아 쟤네 난데 야 쟤 저알로 꺼져 쟤가 널널리고 있다고 쟤 으아아아아악 야 밑으로 가 좋아 안 돼 여기서 여기서 뭐 스탯에 영향을 준 대미 오스텝같은거 나와줘야돼 아 대미 진짜 꿀이다 꿀이다! 꿀이다! 구지다! 어 꿀이 아니고 꿀이! 꿀이 꿀이 꿀이! 꿀이다! 냄새가 꿀꿀 아이 꿀이 꿀이하구만 기분이 꿀꿀하구만 씨발 스피드잖아 야호 기분이 좋다 난 기분이 좋다 매우 기분이job 자 일단은 가보자구여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요? 간담 안돼 안돼 으으흐흐흐 nurt 일단 배터리 사서 체킹체킹하 오드럭합시다 오케이 책을 들고 가야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그렇고 일단 비밀방도 찾아보자구요 여기는 비밀방이 없고 비밀방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짜방 으어 뭐요 뭐요 5원 나왔어 5원 오케이 15원이면 이게 15초마다 하나 나왔나 이게 배터리가 나온다는게 아니고 채워주나 한칸 두칸이었나 이게 기억이 안나네 한칸이겠죠 아 이게 어딜까 아 야 이거 어딨냐 이거 아이 갔었죠 다른데 갈수가 없겠다 어 채팅창 왜 멈췄지 이거 어 지금 뭐 오류났나 어 오류났다 오류 일단 멈춰놓겠습니다